반가워! 나 오늘 전학 온 장도연이라고 해. 야, 네가 전학생이냐? 거인이래요, 거인이래요. 돌리지 마. 야, 신고식 해야지. 뭐? 이게 진짜... 야, 젊은 아니야. 야, 그래도 나쁜 아들은 아닌가 봐. 살마았어. 더 해봐! 더 해! 더! 뭐하나 좀 팔리기 싫어. 한 발짝만 더 오면 더 아빠 아픈다. 괜찮아. 괜찮아? 고마워. 헤헤. 동철아. 방금 봤나? 그래, 고마워. 웃으니까 막... 조금만 귀엽네. 먹으라고? 잔반초리? 맨날 남아서 버리거든. 많이 먹어라. 그... 네... 우리랑 같이 놀래? 잠깐만. 어? 여자는 이거... 차... 차인데 앉는 거 아니야? 여자는 따뜻한데 앉으라 했어. 됐다. 됐다. 이런 엉떼준 남자. 이러면서? 징궁했어. 어쩌지... 전 잘... 에휴... 뭐야? 에휴... 너 여자친구 있어? 어? 나 없는데? 난 사실 있는데 지금 환승하고 싶어서. 혹시 너한테 환승해도 될까? 어? 나 좀 좋은데? 그래, 그럼. 우리 1위된 기념으로 우리 미성년자니까 혀 빼고 뽀뽀할래? 나... 뽀뽀맛이 별로다. 왜 이렇게 매콤하지? 아, 점심에 들어. 불닭볶음면. 난 매콤한 건 싫어. 잠깐 입 좀 대볼래? 어. 자, 다시 해볼까? 이제 좋다. 아, 잠깐만. 네 잇몸이 너무 눈부셔. 아, 그래? 나도 선크림 좀 발라야겠어. 어, 그래. 나 선크림이 왜 안 나오지? 아, 잠깐만. 아니, 나 이거 햇빛 받으면 두 끼 다 싹 타는데. 안 되겠다. 맺고 있는데? 아니야. 차라리 발무제를 발라서 머리를 빨리 기르는 게 낫겠어. 야, 발무제는 이렇게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 거야.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. 뜨거워진 내 마음을 보내갈까?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. 난Care. 아, FROM Radio. 에러가볼 수 있어. 나이 태 plausible. 난 그 내가 끝에 잊지 말았다. 난해해도 European이 필요하다. 나아가야 해. 난해! 난해. 난해. 넉넉한 거야. 난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